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 골든벨 행사를 지난 23일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골든벨 행사에는 관내 중고등학생 144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과 사상,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골든벨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도농중 1학년 이도영 학생과 3학년 김도윤 학생을 포함해 광동중 1학년 김여진 학생 등 모두 3명이 선정됐으며 우승자들은 남양주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시 가점 부여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